전문가 연결해서 오후 시장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J인베스트먼트에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좀 오후 시장에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오늘 아침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 여부가 되겠죠.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강하게 매도하고 나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은 좀 매도금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율 상승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제한적인 상태라는 거죠.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금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매도할 여력이 많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꺾일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공격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들이 매도 폭을 줄이는지에 따라서 오후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 만큼 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오후 시장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떤 종목을 좀 주력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자동차 부품주들도 있고, 자동차 관련 주들도 있고 한데, 최근에는 또 5G 관련 주들이 오랜만에 거래가 좀 붙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미국 전역의 광역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0년간 1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정비주들에서 부품을 모아서 5G 장비를 만들어서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올해 3분기부터 나오고 있고, KNW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 기지국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장비에 대한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유일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이용해서 안테나라든지 필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 망이 고도화되죠. 4G에서 5G로 넘어가고 10G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KMW가 만들고 있는 장비들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계속해서 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KMW라는 기업이 최근 들어서 시장 대비해서 견고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서는 시장 대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KMW라는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KMW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KMW가 현재 3만 2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3만 2천 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한다면 목표가는 3만 5천 원 이상 잡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5G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5G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성장 산업에 대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G라든지 통신 장비주의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주목을 받을 성장 산업에 대해서 관련해서 5G와 관련된 그 중 KMW 종목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